안녕하세요. 이창훈입니다. 오늘은 7IMPACT 세일즈 스피치 세 번째 시간인데요. 그 주제를 필수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. 우리가 스피치를 하면서 세일즈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디테일, 약간 섬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견습, 여러 실수하는 기간, 연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시기, 이 타이밍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디테일, 이게 약간 섬세한 누군가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나는 찾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듯 해야 한다. 노자의 말인데 그만큼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작은 실수들은 생기게 마련이고 그걸 잘 잡아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 레벨업이 되시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시게 되면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겠죠. 경쟁이 치열합니다. 그래서 정상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기 마련이다. 라는 것이고요. 또 작은 부주의 하나가 잇따라서 연거푸 되풀이가 되면 그 사람의 자질을 대변한다.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자꾸만 되풀이가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. 그런 실수가 고착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이건 어떻게 보면 판매의 예술이고 또 타인을 만족시키는 전략이고 가성비라고 하죠. 가격 대비 품질을 높이는 지혜다.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가성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불만족시키거나 아니면 판매에서 부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. 견습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연습하시다 보면 실수도 있으실 수 있고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편안한 스타일 그거를 찾으시고 그걸 고수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중에 스탠다드라고 할까요?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말하는 방식 그대로 글을 쓰고 또 글을 쓰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나면 스크립트라는 걸 치는데 그 스크립트에 맞춰서 말을 하고 또 그 말이 글이 되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말과 글 표현을 달리 해가며 시간을 허비해도 되는 그렇게 한가한 시대가 아니다. 다독을 하시고 독서량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문장이 짧고 말을 차분하게 이어나가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당신은 삶에서 여러 번 견습기간을 거쳐야 한다. 여러 번의 실수 여러 번의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 꼭 전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. 거대하지만 간단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배적인 메시지 하나가 필요하다. 이거는 저는 100% 공감합니다. 메시지 하나면 됩니다. 두세 개 뭐 네다섯 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진실을 말해라 물건을 파는 세일자나 쇼스터한테는 이 진실을 말해라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. 왜냐 누군가를 납득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이 납득 확실히 납득해야만 한다. 자기 자신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. 그 무엇도 전달하려 하지 마라. 물론 맞습니다.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품을 만날 때도 있어요.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.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. 진실하려는 또 납득되려는 연기가 필요합니다. 그 뭐 이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저도 처음에 이것 자체를 이제 약간 하얀 거짓말? 화이트 거짓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개념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었는데 100%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납득할 수 없거든요.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달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지켜보라. 그들이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. 고객은 당신의 미래다. 고객의 생활의 패턴에 맞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? I-level이라고 할까요?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시기, 영어로 하면 타이밍이잖아요.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. 메시지 하나를 던져야 된다.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인데 돈은 결코 보이거나 만져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.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 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경쟁을 하고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노린다. 이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홈쇼핑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매출이 크죠? 보통 억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그러면 타이밍입니다. 니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그 시기를 잘 봐야 된다.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러 스피치 하실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세일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시기, 그 타이밍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타이밍과 시기가 만들어지기에 뭔가 재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디테일, 견습, 진심, 시기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일즈 스피치함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.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